제가 호기심이 있어서 약을 거품 분사해야 했어요. 세척할 때 쓰는 거. 그거를 써보니까 거품을 쏘면요. 벌레가 다 즉사합니다. 다 즉사해요. 깜짝 놀랐어요. 기적같아요. 초토화되는 거야. 이 큰 벌레도 그냥 약을 쏘잖아요. 안 죽어요. 거품을 똑같은 약을 거품을 쏴버리면 바로 죽어버려요. 그래서 이걸 대중화시키려고 무조건 애를 썼는데 문제가 이 노즐 거품 분사하기가 약을 너무 많이 먹어. 어마어마하게 돼야 약이. 그런데 우리 회원 한 명이 기발한 아이디어를 했어요. 그래가지고 여기다 나사를 이렇게 박아가지고 약이 나오면서 탁 터지게 됐지. 약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. 그래가지고 진딤응회 같은 걸 갖다가 돼지감자 은행을 하나도 안 쓰고 잡아야 돼. 이렇게 했어요. 이 사람 박수 한번 쳐줘봐요. 이 사람 박수, 그냥 머리로 문을 stripped cos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